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다시 투입된 지 20여일 만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탄 한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첫 무력시위인데요. 우리 정부는 이런 북한 도발에 우려를 표하며 압박 수위를 낮췄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탄종 미상에 북한 탄도탄 한발이 포착된 건 오늘 오전 8시 10분.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자강도에서 발사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추적한 결과 500km 이상의 비행거리가 나왔습니다. 낙하 지점은 북한 동해수역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러나 합참은 원점 외에 사거리와 탄착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강도는 지난해 9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사격이 있었던 곳입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유사한 무기 체계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합참에서 재원을 공표하지 않은 점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활공체 궤도 등을 따라잡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미 정보당국도 낙하 단계에서 수평 비행을 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도발 대신 우려를 표명한다고만 밝혔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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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